동시구 인사 드리겠습니다 배콤카 안녕하세요 인리표 hiking 가현입니다. 언니의 시연이부터 개인 유사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디리키토저 네이북한 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디리키토저 막내 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디리키토저의 리듬스터 유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디리키토저 지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디리키토저 랩을 맡고 있는 다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디리키토저 한노입니다. 저희가 디리키토로 데뷔하고 나서 한강에서 버스킹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버스킹을 했었는데 이렇게 홍대에서 두 번째 버스킹을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좋고 우리 멤버들은 평소에 홍대에 자주 오나요? 아니요. 홍대에 자주 와요? 아니요. 자주 못 오죠. 여러분은 홍대에서 자주 놀죠? 네. 뭐 하죠? 뭐 하죠? 뭐 하죠? 홍대에서 뭐 하죠? 뭐 하죠? 뭐 하죠? 뭐 하죠? 뭐 하죠? 아마 저희 멤버들은 홍대에서 잘 노는 걸 못 봤는데 우리 팬분들은 홍대에서 잘 논다고 좋았어요. 제가. 뭐 하죠? 뭐 하죠? 근데 저희가 종종 홍대에 인터뷰를 하러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마다 맛있는 맛집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밥을 고민한다. 홍대 아무 데나 들어가도 맛있는 밥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신리카페도 많아요. 신리카페도 많아요. 엄청 많아요. 신리카페도 많아요. 네. 굉장히 많아요. 저기 방클출도 많아요. 맞아요. 데뷔하기 전에 와우. 와우. 정말 많은 분들이 많으셨네요. 저희는 2017년 1월 13일에 데뷔한 신입 시리즈 벌비룩이고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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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잘 들려나?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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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희는 좀 다른, 조금 다르게 다크한 컨셉이어서 좀 여러분들이 무서우실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우리 팬분들은 저희의 모습을 잘 알지만 저희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좀 무서울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동네에서 오지도 않고 표정으로 와.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저희는 무섭지 않으시니까 친절하게 다가오시고요. 그래서 친절하게 다가오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를 지금 궁금하셔서 네이버에 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분들 지금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궁금해요. 궁금해요. 우리가. 지금 저희를 쳐보시는 분들에게는 저희 멤버들의 사랑이 가득 가진 파트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굿나잇으로 저희 드림캐쳐의 문을 열었으니까 이제 두 번째 곡을 보여드릴 건데요. 뭘까요? 가장 보고싶은 무대가 뭐예요? 네, 바로 저희 드림캐쳐 프리콜 수록곡이죠. 안녕하세요. 배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 팬분들께서 이 무대를 많이 보고 싶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저희 드림캐쳐의 스리버킹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오! 화이팅! 축하하드리겠습니다. 미야야! 가자!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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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대화를 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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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하셨어요? 어, 일요일이 밥은 당연히 먹었어요 아, 오늘 저는 시현이와 같이 통과를 먹었어요 우리 멤버들을 뭐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아, 뭐 먹었어요? 네, 네, 네 영상으로 시작하시기 시작하시기 시작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왜 이렇게 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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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이게 왜 이렇게 해? 뭐, 아니, 왜 이렇게 해? 아, 이거, 이거, 이거 1, 2, 3 2, 3 2, 3 2, 3 2, 3 4, 4 4, 5 1, 2, 3 1, 2, 3 오른쪽 오른쪽 가까이 가야죠 우리 방금 공평적이 없었어요 왼쪽에는 여기 안갔어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지금 거의 귀신처럼 보이잖아 확대하지마 우리 그러면 오른쪽분들 행복하시니까 가져가야죠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와 와 아 정리는 어떻게 했어요? 순식간에 더워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열화요 그러니까 수아언니가 준비가 거의 다 돼간다고 합니다 저희 그리고 나라볼라 아직도 활동 중이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준비 다 됐어요 없나 보셨나요? 이제 내가 안고싶어요 아 여러분들 죄송해요 마이크가 고장이 나서 어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슬리버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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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려드리겠습니다 예 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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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